자산관리사로 근무하는 그의 이름은 마티버드 시카고에서 친구인 브루스와 함께 잘나가는 자산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누구에게도 털지 못하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낮에 시청하고 있던 영상을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아내 웬디의 불륜 영상이었죠 머리를 굴려보지만 도통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멕시코바야 카르텔에 2인자인 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3억원의 행방을 그에게 묻습니다 12년 전 맺은 2년을 바탕으로 카르텔의 돈을 세탁해오고 있었던 마티와 브루스 그들을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단 6발의 총선과 함께 모든 사실을 알아내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마티 어디서 나왔나요? 그 아버지 왜 이렇게 가야 할지 잊지? 강아진 4년 3년 여러 얼cliffe 지민이 너희들 노 너 벼랑 끝에 서있는 신세가 된 마틴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지만 이것마저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일전 브루스가 보여줬던 오자카 안내 책자를 보고 FBI들이 득실되는 시카고에서 벗어나 아늑한 시골인 오자카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돈세탁을 이어가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뭐를 하시는 분이 들으신 분이 오자카? 아그나서 단지 말아야 해요? 나는 저한테 말이야될도 처리해둬게 하고 저는 널 이야맨을 넣은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ok? 근데 내가 내 가족이 나만으로 가면 오자칭을 갈게요. $5000000? 나 이거 absol는 거예요? 5000000금이 5년을 하고 48시간을 받아서 돈이 벌어져요. 돈이 받은 돈을 다 낸다. 아마도? 가까스로 목숨만을 부재할 수 있었지만 이틀 안에 800만 달러를 구해야 하는 상황 우선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을 전부 빼낸 뒤 돈이 보관되어 있는 연방은행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불륜남에게 조언을 받는 웬디가 돈을 전부 인출해버립니다 hi, this is Wendy, leave me a message bitch hey Gary, I'm back now you want to try to take our money? you want a divorce?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right now you're calculating the smart move divorce her things turn ugly she holds what you've done over your head live with the cheating whatever man you think you are is eating away day by day or I take care of our Wendy problem right here right now your call 그의 결정은 은행으로 향합니다 hi, good morning hi, what's this? no, there's been, no, stop that there's been no kidnapping now where's my money? 돈을 압구해 델에게 찾아갑니다 now I want you to take my 7,973,000 with you to Missouri and clean it that's clean, it's already clean 창고에서 마티가 언급했던 약속이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내뱉은 허황된 말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세탁해오라고 말합니다 if I think that you're trying to fuck me I'm going to have to kill you and Wendy and Jonah and Charlotte and not in that order yeah you know, Del, the other day you said where's my 5 million dollars and Bruce and the handsome kid took 8 가족들의 목숨이 담보로 맡겨진 상태로 오자크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저 하염없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사무칩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모텔에서 하루에 하루 밤을 보낸 마티 이랜 so today while your mom is buying us a new house you two are to plant yourselves here that is your job 돈가방을 지키기 위해 샬롯과 Jonah를 보초로 활용하지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샬롯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죠 just nod yeah thank you shall we 웬디는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고 마티는 돈세탁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yeah no need to go in t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ere are a lot of innovative ideas in self storage I'm looking for storage space myself so if that's a unit right there I will take that big one 돈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한 뒤 사업체를 물색해보지만 하나같이 냉열한 반응들이 이어지죠 anyway three and I are going wakeboarding a little bit if you guys want to come along better than sitting around here all day dad said to stay here what to guard three ipads and a pandora bracelet 마티는 스트릿 클럽을 운영하는 보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제시하지만 보비는 마티가 이곳을 돈세탁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웬디는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합니다 척박한 예산을 가진 마틴의 가족들 모두가 들어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심장병을 앓고 있는 버디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조건이었죠 그 시각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와버린 존하 샬롯에게는 경찰들이 따라봤습니다 경찰서로 향한 마티와 웬디 익숙한 얼굴입니다 잠시나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샬롯을 통해 렉무허가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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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이쁘게 지고 우리 돈은 돈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니 정치 잘못은 마약왕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돈이 인생의 진리라 할지언정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들 돈을 창고에 보관하는 마티 사망한 헨슨의 턱뼈를 발견한 FBI 유언 며칠 전 흔적 없이 사라진 브루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이에 직접 오자카로 향하기로 결심한 패티 이에 직접 오자카로 향해 마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결심한 마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에 직접 오자카로 향하여 현실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개 이제는 손님 한 명 방문하지 않는 블루캣 리조트의 사장 레이첼에게 찾아갑니다 그 시각 새로운 집에 불만을 표출하는 샬롯 다음날 투자자로서 블루캣 리조트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마티 주유를 하면 맥주와 버거를 단돈 5달러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마트로 향하는 웬디 같은 시간 루스는 마티가 800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그를 협박합니다 한 올 수 없이 그녀를 직원으로 받아들인 후 일자리를 구하려는 샬롯을 데려다 줍니다 다음 날 제주의 FBI 유언인 트레버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The two of you should know that Bruce was working with us as an informant against them. Who's them? Come on, Wendy, you know. These people are murderers. They skin people alive. Or they hang them from bridges to make a point. We all know the cartel killed Bruce. You need to tell us what we want to know. I don't know anything about Bruce's involvement with any cartel. Bruce's involvement with the FBI. Bruce's involvement with the FBI. They're trying to intimidate us. Dead animals pop up. Now they're stalking us. Yeah, it's probably because Charlotte, she punched the older kid in the face. Um, I think yesterday. The end of the situation of the case of the car. The end of the car. The end of the car. The end of the car is lost. 공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날 저녁, 지금의 행보로 3개월 안에 돈세탁을 완료하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인지한 마티. 비싼값으로 판매되는 희귀 동물을 교배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는 돈을 거증 탕진해버리는 그들. 마티는 돈세탁에 유리한 새로운 업종을 탐색합니다. 현금 거래가 주가되며 장부 조작이 쉽고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필요했죠. 마티는 앞서 마주했던 보비가 운영하는 스티릭 클럽을 손에 넣고 싶어했지만 강경한 그의 태도로 인해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의 밑에서 일하는 마가렛을 통해 사무실에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같은 시각 루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트레버를 돌려보낸 뒤 홀로 카르텔을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었던 패티는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는 마티와 함께 있는 루스를 목격한 뒤 렉모어 가족의 일원인 러스 렉모어를 믿기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금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마티 사망한 동물의 내장을 꺼내는 이들을 발견합니다. 모자크로 오기 전부터 일반적인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던 조나였지만 이번 일은 언뜻 보기에도 심상치 않아 보였죠. 조나에게 찾아갑니다. 평소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였던 조나는 그저 단순히 독수리를 관찰하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허위 신고를 통해 내부가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금고를 빼오는 것이 계획이었죠. 그날 저녁을 통해 내부가 혼란에 빠진 틈을 노릅니다. 렉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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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모어. 머리카락 착각한 점 Jewishfeirs으니, 어이구을 벗게ается? 어이구장 Psmac cer해줍! 스트리트 클럽을 구매하기 위해 보비에게 찾아갑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클럽을 통해 돈세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보비. 그 취업을 받았다, 아이고, 그 취업을 받았다. 그 기 catch-up을 받았다, 그 취업을 받았다. 그 취업을 받았다. 그 기회가 상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가지는 다클을 받았다. 이 부분은 제일 길로는 기계에 지갑인다. 이 공연을 가정이다. 요도 그중목이 리핑히 빨랐다. 그럼 지금 그만두고 사거로도 그에서부터 그서graph을 받았다. 거래가 성사됩니다. 마티가 새로운 사업장을 확보하게 된 그 시각 낚시를 통해 러스와 친목을 다지는 패티 부동산 관련 일자리를 구한 웬디는 건축이 중지된 건물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업장을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탐탁지 않는 표정을 짓는 제이커 스넬 Darlene, some more lemonade, pleas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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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ing redneck 다음날 싸날한 시체로 발견된 보비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시체를 두고 갔음을 직감합니다. 웬디, 고! 저는 못 의심이 그 저에게 내가 억이 시체로 지 죽을지려면 잘 죽을 수 있는 표정에 절여 미세는 우정 나은 안 돼 대륙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마티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었죠. 휴가철을 맞이해 오자쿠로 놀러온 훈남체크 마티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미지가 훼손된 자신을 대신하여 루스에게 임시로 클럽 운영을 맡깁니다. 샬롯은 죽은 짐승을 그들에게 내던진 엄마의 태도를 사과합니다. 루스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클럽은 손님들로 인산을 이루게 되고 보안관은 보비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로 그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짓게 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살인사건이라 주장하던 그의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의 웬디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의 Systems to clean that much without getting into a war with these people 이날의 기억이 마티의 머리를 스칩니다. 목사일을 하고 있는 메이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산속에다 몰래 총을 숨기는 존아. 마틴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발생시킨 루스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합니다. 전과자로 살아오며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네를 인정해준 마티. 루스는 왠지 모르는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스네를 수화로 활동하는 애시가 마티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다음 날 찬송가에다 약물을 숨겨 판매하고 있었던 스넥. 호수에서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으니 마약 사업을 진행하는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위는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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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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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의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연락을 취해보지만 받을 리가 만무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롱이 School we have here is one power And you seem to think you got more of it than you do Now these parts power comes from time And our family We got a history older than anything Interrupted The back end of our operation when you took over the club And now you have destroyed Our very means of distribution Let's see I could have possibly THE CHURCH martin, we need the preacher on the water certain members of his congregation are in our employ now you pull that pigeon out of the water and suddenly our resellers are on land and much more likely to be pulled over there's a photo on a table in your living room across from the couch there's a window you keep open mostly at night we know all about you, martin we know you work for someone dangerous and perhaps we can't touch you or else we risk retaliation 건축을 중단할 시 돈세탁을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람 목숨은 한낱 8위 정도로 여기는 이들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심지어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게 될 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레이스의 아이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루스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녀는 마티가 돈을 숨겨놓은 창고를 발견한 뒤로 돈세탁을 진행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액수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마티는 곧장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블루캣 리소트와 스트릿 클럽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남은 금액을 세탁하기로 열정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눈알 2개를 보낸 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제크와 함께 선상 파티에 참석한 샬롯 루스는 마티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러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패티 루스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대를 검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물인 마티를 구해낸 것이었죠 러스와 긴밀한 관계를 구해낸 것입니다 다음날 샬롯은 제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웬디는 루스의 상처를 확인한 뒤 그녀를 치료해줍니다 요즘대로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 마티가 걱정되어 장부를 확인해본 레이첼은 그가 장부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가게가 망하게 되며 우울했던 과거를 뒤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마티였기에 그녀의 실망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메이슨에게 찾아갑니다 마티는 창고에 숨겨둔 금액 전부를 스넬에게 넘겨줍니다 이를 통해 메이슨 부부와 아기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었지만 들에게 제공해야 될 돈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마티는 자산관리자를 활동하던 당시 만났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버려야지만 갑작스러운 폐허가 함께 살아서 버린 마티를 믿어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죠 부부와 같이 구겨진 않았습니다 네네 웬디는 자신이 일하는 부동산의 사장인 샘에게 자산관리자인 마티가 이곳에서 비공개 펀드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미끼를 던지고 하나로 약 1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샘의 어머니를 상대로 투자금을 얻어보려 합니다. 메이슨은 갑작스레 공사를 중단시키는 마티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레이슨은 마약상과 연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의 자신들이 자신들이 고마워하는 것과 그가의 자신들이 부지런히 내 아orta 그런데 지구하고 그가 아니지 않나? 부모님의 호출이 이어집니다. 거기다 첫째인 샬럿이 학교를 결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곧장 와이어스에게 찾아갑니다. 마틴은 투자금을 받기 위해 샘의 어머니에게 찾아가고 웬디는 딸을 찾으러 발길을 돌립니다. 마틴은 마틴은 두신에 마틴이 공개하고 종과의 문화와 공개의 롰나와 사례가 있기를 끓여주시는 것입니다. 전국에 관한 지키러가 안 들으면 좋죠. You ever think about that? He's a money launderer, son. He wants to build and build and build and fleet construction costs and run money through a building that's never going to get built. But I think you should consider what it is you do best, which is standing on the bow of a boat, bringing God to those his heart united. You don't know what it is. Charlotte's discovered. I'm sorry. It doesn't exist anymore, sweetheart. Martin is the two who are stuck to the ground, and he's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out of a boat. He's a money that's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out of a boat. He's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out of a boat. It's a beautiful piece of art, by the way. Let's do this. Let's do this right now. Be done with it. 평소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림의 가치를 알아봐준 마티에게 돈을 입금합니다. 케이드는 루스의 상처를 걱정하기는커녕 그녀의 화장을 지적합니다. 그 시각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듯한 언행을 일삼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샘. I am not listening to your foolishness anymore. 그날 저녁 웬디는 자신들로 인해 단번에 인생이 달라져버린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했던 친구들과의 이별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함이 샬롯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죠. 아이들을 시카고로 보내자고 제안하는 웬디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마티. 곧이어 그동안 싸웠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들. 웬디는 마티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묵인하고 있었던 그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몇번에 말해 누구야? 그는 그 첫 멋은 호텔 를 구입을 오고 그 첫 도대체 그리 attendant. 왜요? 네, Marty, 왜요? 이제 내가 너의 끝난 안구 구길도 왜요? 당신이 내 끊지않는 그 started을 하였ầy 주추라고 쪄 수 없는 돈 나는 내가 내가 네덕을 사이들이 내가 너의 선택을 사핬라고 내가 너의 하였을 때 나의 늦게 필요하니? 졸리로 내가 네에 왜 그를 안했지? 너의 를 죽음을 했었는지 시간은 거슬러 10년 전 웬디는 샬롯을 출산하게 되며 5년 동안 일을 쉬게 된 탓인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마티는 데리 가져온 포트폴리오가 조작되었다는 걸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자산관리사를 마주해왔지만 이를 알아챈 사람은 오직 마티, 단 한 명 뿐이었죠 마틴은 그가 돈세탁을 진행해줄 임무를 찾고 있었다는 걸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틴은 그가 돈세탁을 진행해줄 임무를 찾고 있었다는 걸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액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섣부르게 수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돈세탁을 받은 거에 따라서 해가 yenile기는 없는 사람 엄마는 항상 대로 말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썼는데 너도 존재하는 것 행진을 만들 수 있으 ja 행진을 위해서 행진을 만나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다시 생각하는 그날 저녁 마틴은 교통사고로 인해 아기가 유산되며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델이 제안했던 여행에 웬디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티를 불러내는데 델은 혹여나 돈세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마틴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브루스를 제외하자고 말하지만 마틴은 자신이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준 브루스와의 의리를 지킵니다. 델 made me a very generous offer to work for him and it's exactly what we thought it was. Yeah, well, we knew that was probably going to happen. Tell him no. I would do it really well. Play it out. Name the pros. Well, look, I mean the money, obviously. I could really grow the business. I could trade at the level I've always wanted. Cons? Jail. What does Bruce think? Get this with all of his bravado? He was counting on you, shutting it down instantly. Well, he doesn't know me like you do. 브루스와 함께 델에게 찾아갑니다. Your services are no longer needed. 이들의 등장과 함께 평소 FBI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직원들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형아낼 수 없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마틴이 그에서 불을 지른 인물이 스넬이라 생각해 그에게 찾아가지만 그의 예상은 명확하게 빗나가 버립니다. 브루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브루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패티는 러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러스가 마티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감옥에 가기 싫다면 마티를 데려오라 지시하는 패티. 후회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웬디는 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투자감을 돌려달라고 말하죠. 마티를 자신이 하는 일에 레이첼이 공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녹음을 남깁니다. 이 정도의 대화로는 그들이 원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 없었죠. 러스가 마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샘이 찾아옵니다. 마틴은 펀드를 조기 인출하게 될 시 발생하는 손해를 언급하며 그의 선택을 만류해보지만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그를 막아낼 수는 없었죠. 마티 부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원하는 샘 장례식 한 번에 5만 달러를 태우려 하는 샘을 내보낸 뒤 순수하게 생긴 샘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장의서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망해가고 있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첨부한 것이었죠 그 시간 자각을 받아내기 위해 루스에게 찾아간 러스 말아야 하니 제가 보러 가야 하니 말아야 하니 말아야 하니 과연 말아야 하니 아프지널 왜 이리켜야 하니 그래서 badly 러스친의 아기 안 돼 이 말아야 하니 시간대 마트를 죽이고 돈을 챙겨 오자크를 떠나기로 합니다. 조나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가르시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루스는 자신을 두고 그들이 떠나려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듣게 됩니다. 같은 시각 스네일의 창고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창고는 그들에게 있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 리조트에다가 돈을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이틀은 10명의 위반을 썰어 버려야 합니다. 이틀은 10명의 위반을 절여합니다. 이틀은 10명의 위반을 절여합니다. 뭐지? 러스와 Boyd Langmore 누군가가 잊지 못하고 네, 바로 거기에 띄게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메이선은 평소와 같이 예배를 진행하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넬은 메이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마틴은 메이슨이 예배를 그르치게 되며 발생된 손해를 자신이 메꿔주는 것을 포함하여 오비가 진행하던 세탁 또한 자신을 맡아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티의 존재 자체를 거슬려 하고 있었죠. 마티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화장용 소각로를 활용해 시체를 처리합니다. 네이첼은 건물 내부에 숨겨져 있던 돈을 발견합니다. 가르시아와의 연결이 끊기자 몸소 오자크로 발길을 돌린 텔.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는 마티가 감옥으로 가게 된다면 마티는 카르텔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들에게 협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패티. 같은 시각 마티가 고용한 사립 탕정과 접선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제공해 줍니다. 마티가 가족들과 함께 오자크로 떠나기로 결정한 직후 자신이 제외한 가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문을 시작합니다. 마티는 델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며 그를 스넬에게 데려갑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기다 월 평균 매출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선상 카지노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마티의 계획대로 카지노가 건설된다면 돈 세탁 또한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말하죠. 델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이 마티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메이센에게 찾아갑니다. 흥에 대해센의 그라이지만, 바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그런 현증이 있습니다. 나는 흥미로운 한 사람입니다. 빨리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권리 부터가 없GI. 왜냐하면 한 association엔 раз국은 한 대신이 되어있어. 나는 이따 보석. 최선의 하나님을 지켜발합니다. 벗는 한 명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변iously 감사합니다. 나의 allt은 홍보의 차량을 가르쳐 봅시다. 그럼 아무도 안하고 싶다. 멈추기 싫어해. 마치, 마트는 나를 그냥 절약하면서 잠시지않을 거라. 빨라에 가야 돼. 이곳에 한 번 더 켜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야 되는 건가요? 이곳에서 남은 미클레몬이네요. 우리 엄마에게 아들끼리 했었을 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오자크 시즌1은 끝이 납니다 달린과 애신은 델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델이 시카고에서 자취를 감춘 것처럼 두작을 시도합니다 루스의 아빠인 케이드의 가석방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마틴은 생존을 위해선 서로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가족들 간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카지노 사업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그들 카지노 사업을 소개합니다 마티 Byrd 네 헬린 피어스 제 직원인의 직원인 어딜? 제 직원인 제 직원인 제 직원인 제 직원인 제 직원인 제 직원인 한 번씩 제 직원인이 overhead 80-20 미즈리인 카지노 업체수와 관련된 상한선의 존재 이를 높이기 위해선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했고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웬디가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헬렌은 마티에게 경고를 남깁니다 카지노가 건설될 경우 지금과는 다른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캔저스 시티의 기업가인 차이스 윌크스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이었죠 미즈리에선 개인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윌크스가 어떤 임무를 후원하느냐에 따라 정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티의 사무실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윌크스의 비서였죠 루스의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웬디는 캔저스 시티에서 윌크스의 자선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5만 달러를 들여 초대장을 확보합니다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루스 와이엇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죠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헬러는 데레 카드가 마지막으로 긁힌 가게에 도착합니다 이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마티와 웬디는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유연하게 흘러갔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전 루스의 우유 루스의 우유 다른 것보다 도착은 지사로 그 이후에 누군가를 파티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겨서 연구하고 지 לאש이 되었나요 그런데 이 상황은 도착하여 전에는 장로가 깨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diagnostication은 마치게 되었나요 이 상황은 정상이들들은 의미입니다 역시대에 따라요 대단하여 전엔 야상이됩니다 헬렌은 델의 죽음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도통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애쉬의 죽음으로 당장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한 차량이 등장합니다 웬디는 카지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배를 구매한 마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티는 스넬가와 카르텔 간의 거래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마티는 스넬가와 카르텔 간의 거래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실내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달린 웬디는 얼마 남지 않는 투표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 봅니다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프랭크는 법안이 통과되어 새로운 카지노가 건설되면 자연스레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겨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었죠 구매한 선박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너의 버전이 없냐고 농장은 그리으나 그냥 지지노 보기에도 불구하고 요琴을 해 부터가 상점을 해 상관없이 적어 이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루스 마틴은 프랭크와 안면이 있는 버디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프랭크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연금 사항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를 들은 마틴은 카지노가 건설되면 그들을 고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믿는 프랭크가 아니었지만 버디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밀크스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통해 포어맨이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웬디는 이를 비밀으로 그를 협박하여 표를 얻어냅니다 윌커스는 웬디의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는 웬디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제안하는 밀크스 같은 시각 자신의 행동이 랭모어가의 본모습이라 말하는 케이드 확연하게 이전과 달라진 루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웬디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머를 손을 댄 레이첼에게 패티가 찾아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겠죠 블레이크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블레이크의 academic history of depression and hospitalization was not known his psychiatric record that's what you were going to explore he was in the business where there's no room for secrets what is this?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이 된 케이드는 블루켓 리조트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티에게 찾아가지만 일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삼촌들에 대한 얘기를 꺼낸 루스를 꾸짖습니다. 루스가 응원의 인물과 얽혀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블루켓 리조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끊긴 레이첼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죠. 협상을 진행하려 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파악한 스넬 보고 제이크는 윌크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사슴을 발견합니다. 루스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와이엇을 설득해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버린 인생을 사랑하는 자신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로 말했죠. 패티의 정보원이 된 레이첼이 돌아옵니다. 카르텔의 돈을 훔쳐간 그녀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영업정지가 된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해선 그녀의 존재가 필요했죠. 웬디와 윌크스가 블레이크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찾아옵니다. 은행으로 향합니다. 웬디는 블레이크의 아내인 수잔에게 찾아갑니다. 아이를 잃게 된 당시 우울증을 겪었던 웬디는 블레이크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었죠. 수잔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울증을 상상되는 것은 우울증을 관한 예약을 들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시작업은 다른 사람의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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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계속 읽는 것 같아. 내 childhood traumas are not like yours. 내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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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을 읽었고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너는 내 어머니는 왜 웬디는 FBI로 인해 영업 정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와이엇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날의 진실을 원합니다 I don't know Just drink it You really think that what happened to dad and uncle Boyd was an accident? Yeah, shitty fucking accident I reread your essay, just get some rec letters and send it I don't need rec letters to go there What about my zoo? Fuck my zoo That's when I went to my counselor to get a rec, she gave me those Wendy는 레이첼이 FBI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을 일제히 영업 중지가 되었을 때 그녀가 돌아왔죠 Charlotte! Hi, come on Hi See ya Have a good one Bear onto me She was fishing, you're being caught Paranoid What do you know about the bird's marriage? Not much She had an affair So fuck him if you have to Why, so you can listen? Start to work Charlotte Be your confidant Give her booze if you have to, that usually works You've forgotten something You've forgotten something Ruth I never expected to see you here again Why, it came to you for a wreck and you just gave him this Well, especially since why, it's already missed a number of days this year Which any university will take into account Where are you going? Studio 54 버디가 쓰러집니다 Mom! Oh my God 곧장 병원으로 옮기지만 버디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아니었죠 레이첼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마티의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Well, maybe they should be suspicious. I mean, tell me, why should we trust you? You think I'm a rat? You got Russ Langmore's fucking friend Hanging out, watching everything you're doing And you're worried about me? The guy's tall brown hair Who's just sitting here yesterday when you were getting your books? How come you never said anything about this before? Because I left, Marty Because I don't want to be dealing with any of your fucking bullshit Shit! Shit! 메이슨이 찾아옵니다 마티몰레 메이슨을 도와주고 있었던 웬디 Why didn't you tell me you were giving him money? Because you wouldn't have approved Really? You think I'm just heartless? No, no, but you can put the blinders on sometimes. You know that's true I know that's true? That's not true Have you been down to see Buddy? And in the same time Get in Get in No, get in your shit, please stop They thought I was a rat I've been working this fucking case for two years undercover I have a target on my back now, Rick I will get you something I will get you something I swear to God I will get you something I will get you something I will get you something 정보를 캐내기 위해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So how'd you get involved with the bird in the first place? Just stole some of his cash and he wanted me to keep quiet 마티가 USB 메모리랑 현금을 숨겨두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해당 물품이 발견된다면 그가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죠 마티는 숨기는 게 없으니 체포될 이유 또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존재했죠 샬롯이 숨겨놓은 돈이 발견됩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는 패티 카르텔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들에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하는 패티 패티는 마티가 그동안 마주해왔던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사업체를 구상하는 마티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형편없다고 말하죠 마티가 죽을 뻔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티가 죽을 뻔했던 것 같은 경우에도 불고하여 builds wives and working with elders, I'm sure that you'd know you might have anything. You saved your life, Marty. Part of the job I guess, you were never supposed to walk out of the boat house that day. If you don't believe me, ask your son. Ask Jonah. Are we done? Because I have another appointment at noon. Look, Marty, you're under no obligation to use the cartel's attorney. 제이컵은 애쉬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을 데려옵니다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 헬레는 스날부부의 양기비밭이 FBI에게 발각당하게 될 시 카지노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지겠죠 패틴을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순순히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삼촌들을 죽인 죄로 체포된다고 말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루스 3rd option is I do nothing and the cartel kills you they kill you they kill your cousins because that's just how they operate I bet you're thinking Marty Bird he'll protect me he won't let the cartel kill me but I just talked to him I told him how you tried to kill him how you wired his doc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던 루스도 감당하기 힘든 목숨을 위협받는 현실 카지노 사업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순 없었죠 바치를 없애주는 대신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달린 현실을 중시하는 마티가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는 제안처럼 느껴집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간질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날 저녁 if there are children in the house they should go to their rooms is this Ruth talking to that fed I'd say we have a problem wouldn't you do you trust her absolutely what about you Marty do you trust her with your life you hesitated you can trust her why did you hesitate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버디 때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도 존재했죠 did you wire that doc yes or no it was a long time ago no it was not it was three months ago you were working for me come on hey I need to know if I can trust you I swear to god Marty you can trust me I swear on my life Kate you don't need that drop it Kate you can trust her I just talked to her well you weren't so sure an hour ago then how do they know where I live they know where everybody lives alright Ruth look off let go of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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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it's Wendy Bird for Darlene you don't have to do this use my idea god damn it 끝없이 울려 퍼지는 루스의 비명 here goes noth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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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웠던 지난 날이 생각나는 불길을 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디는 카지노가 완공되면 마틴의 가족들이 이곳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숨을 거둡니다 그 시각 헬란의 예상대로 찾아온 FBI 요원들 그 시각 헬란의 예상대로 찾아온 FBI 요원들 패티는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틴은 의견을 묻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 웬디를 나무랍니다 찰리가 찾아옵니다 FBI wants to question me 스네 부부의 땅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I want to hear you say it that we should never have gotten involved with these people here's where I ask you if you'd like to discuss all your business dealings with Marty Byrd I ain't going to discuss anything without a lawyer I'm going to have to bring you in there's a county ordinance banning fires due to drought you're a farmer, you know cuff him let's go 델의 시체는 아니었지만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은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없었죠 it seems to me that the people who burnt our field are the ones who have to come up with some kind of solution I burned the field and it's a good thing too otherwise both you and Jacob would be in jail for drug trafficking Darlene, they found bones on your property we need to find out who they belong to and we need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it you need to get my husband out of fucking jail on the TV, they said they found bones and this is those property, is it true? there was a search warrant execute it's a health 웬디는 메이슨을 설득합니다. DNA 검사를 실시할 시 사람 목숨을 한낱 8일 정도로 여기는 스넬보그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알 수 없었죠.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요. 그 FBI가, Petty, 그가 그가 마치 Marty? 그가 나한테 말했다. 그가 나한테 말했다. 그가 나한테 말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선배의 숙제를 대신해오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조나 이 말은 마트에 Byrd 그래서 진짜 너희? 제가 말하는 건 제 말하는 거 제가 말할 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저한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빠, 내가 조절을 해 내가 이 법을 해 마틴의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매순간 가족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잔녀들에겐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에만 전념하며 정작 가족들에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마티의 태도를 저격합니다 레이첼은 패티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버디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DNA 결과가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정교활동을 하고 있던 메이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제이컵이 풀려납니다 조나는 자체적으로 버디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매순간 혼자였던 자신에게 있어 친구가 되어준 고마운 존재였죠 마틴은 일이 잘못될 경우에 대한 데뷔책을 알려줍니다 마티의 말을 듣고 감추고 있었던 비밀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레이첼은 패티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티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섣불리 움직일 경우 그녀를 포함한 마티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같은 시각 달린에게 찾아가 보지만 그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땅을 수습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었죠 마티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마티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루스는 물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케이드는 불법적인 일에 와이어스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루스 윌크스의 도움을 받으니 열흘 이상 걸릴 문제도 당장 해결할 수 있었죠 웬디는 빈틈을 누려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곧바로 붙잡히고 자신의 선택으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메이슨의 정신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전해 보입니다 웬디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티는 웬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메이슨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마티에게 총골을 겨눕니다 나의 왕이! 내의 왕은! 내의 왕은! 내의 왕은! 내의 왕은! I swear I didn't, I didn't know he'd be back so soon. I'm not a, I'm not a fuck up. I'm not. I'll make it all right, daddy. I promise I'll make you, I'll make you so, so proud. All the matters, you're okay. I think I know where Marty's money is. 연구차를 타고 돈이 보관되어 있는 블루캐스로 향하는 모습을 봤었죠. 도통 진정하지 못하는 마티.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감정이 몰아칩니다. 사흘 전. 달린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한 약물을 섭취한 레이첼이 약물 과용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루스는 웬디가 몰았던 차량을 발견합니다. 루스가 장례식장 내부를 확인해보던 그 시각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 해당 약물이 시카고까지 넘어와버린 상황 헬레는 붙잡혀있던 판매책을 풀어줍니다. 보안관이 찾아옵니다. 아, 아니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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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ey have a relationship. You know, the Snells and I, we go back a long way. But everything has its limit. Why are you asking me this? I don't know, Emos. Maybe because most of the ODs were on your turf. You tampered with our product. And now people are dying. I didn't. I mean, I lost money on the market. So I had the dope, but only with the nerd stuff, and now I only use B12, and who's that gonna hurt, huh? I appreciate your honesty, Emos. And don't worry, it's all over now. Martin은 Rachel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자신과 얽히게 되면 마주하지 않아도 될 불행과 직면하게 된 그녀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였죠. Snell 부부의 약물 사업에 대해 털어놓는다면 그녀를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The Snells. What about them? They spiked their dope with fentanyl. The feds are up our asses. My client is furious with them. And? The cartel's gonna do what the cartel does. Helen, that's gonna be a huge problem. Your problem, Marty. You spiked the product. What if I did? The cartel thought they could roll right over us. Well, they don't anymore. I don't answer to you, Darlene. They'll come after us. It's gonna be a war. I am free. Of you. Your rashness. I am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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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gonna let Rachel go. And you are gonna drop off pending charges. You are proud of yourself. I am free. I am free. I am free. I am free. The cat is a hospital but just a long time. I'm free. You are the fuck, the money. You are the fuck. 돈을 옮겨놓는 마티 레이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제공하죠. 교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그들의 차량을 막아섭니다. 같은 시각 카르텔의 총알이 제이컵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제이컵이 의식을 되찾습니다. 가만히 있을 그녀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같이! 고기야! 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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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세히 가야할거에요. 네. 두 명. 네. 누구에게 지속도가 많이 있었는지? 뭐하는거? 누군지? 카지노 건설이 중단됩니다. 카르텔의 선택으로 마티의 계획이 산상조각 납니다. 샬롯의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Syndicate 유용한이 아니라 납량인의 그리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차에 올려주신 것 같다. 패티는 카르텔과 겐저스 시티 마피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와 카지노가 완공될 경우 마피아 일당을 고용해야 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근무요원을 투입한다면 카르텔과 마피아 일당을 동시에 잡아들일 수 있는 일거양득 작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틴은 물 아래 땅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미주리의 강과 스네가의 호수가 연결되며 스네가의 땅은 미국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패배를 직감하는 제이컵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your essay was among the most inspiring we've seen all year. What deals did you just make behind my back? All the lines to protect your life We're beat, Darlene We were beat the second we flooded that land Land now owned by U.S. government The second you flooded that land But I swear, Darlene If you ever even think to undermine me again What the fuck happens If I undermine you 닉스 보안관은 교도소로 끌려가기 싫다면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Because I will catch you in the act And I will send you back to prison Good luck with that You got to put yourself in the commission shoes, Mr. Bird You own four small businesses And you want to open a casino Casino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위원장을 설득해야 합니다 What's your relationship with Frank Cosgrove? Because there's obviously concerns about organized crime Infiltrating the gaming industry The casino can't be a union shop Under any circumstances And it won't be You have my work Did we just betray the Kansas City Mafia? Put that out Why should I even pretend to not break the law when no one else does? Charlotte And as far as I'm concerned The two of you can both dissolve in a fucking vat of acid You want to emancipate? Fine You emancipate You want to go, Charlotte? Go! You! Be my guest! Nick thinks I fucking robbed this trip club You did When you tell Nick's a couple Mexicans do it, huh? You really think that's a good idea? I'm your fucking father No, you will fucking get me out of it Or you'll kill me? 다음 날 The last time we're going to go for a walk For a walk Don't you think we are going to see the land One last time? 그 시각 패티에게 찾아간 케이들 I want to talk to you about Marty Bird I want to talk to you about Marty Bird I'm going to need you to take over the whole operation Martin은 카르텔이 눈치채기 전에 이곳을 떠나기로 합니다 카지노 개장식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I was just about to tell your wife You can see the rest of your life from up here I'm not sure you appreci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what it is you're about to pull off A legitimate, self-sustaining operation like a casino This is why crime organizes Because you're pillars of the community now You've established a foothold in the gaming industry 케이든은 교도소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마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만 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은 단 하나도 없었죠 딸과 죽은 동생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달린이 찾아옵니다 달린은 카지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메이슨의 아기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대형 사고를 친 케이든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었죠 앞으로 자신에게 있어 행복과 도움을 주는 인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죠 그날 저녁 웬디와의 상의 없이 지크를 달린에게 데려갑니다 You're on a list to foster a child so the state is approving you to take Zeke temporarily If you ever touch either one of my children ever again they'll fucking kill you You're home now I need money The only money I got is for White's tuition The only money I got is for White's tuition Well then you're gonna give it to me You're gonna give it to me Or I'm gonna walk over there and I'm gonna tell him exactly what happened to his daddy What'd Cade say? I know Marty didn't kill your dad Because I did I knew that they were going there so I wired it so the second they touch the ladder they get electrocuted You can hate me and I know you will But I need you to know that you're the only thing in this world that I'll ever fucking love 웬디는 지크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Get him back And then what? Wait for darling to come after our kids again? She touched our child And you give her a baby? Well I didn't have a fucking choice, Wendy Of course you did And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take this baby out of the country without triggering an amber alert 카지노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이 붕괴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Why the fuck didn't you talk to me about this? I didn't have time to argue with you 헬렌은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끈 그들이 놀랍습니다 I've been particularly impressed with you It's not easy navigating this world as a woman Tell Marty I'm sorry I missed him I will 소문을 들은 프랭크가 찾아옵니다 You're talking about the union It's true that I had to strike a deal But I promise you all you guys are going to get hired I don't want you to worry Do you think I'm someone that you can fuck with? Come on Then why are you letting them fuck with me, Wendy? 프랭크, I told you that you guys are going to get taken care of Do you really think there's an angle in the gaming industry that I haven't seen? No What do I have to do to make you take me seriously? 샬롯은 연락이 되지 않는 와이엇이 걱정됩니다 You really bought that van with your own money? You sure wasn't your daddy's money? Money he's got hidden around here somewhere Hey, you're scaring our Uncle Cade You stay out of this boy I'm not talking to my parents right now Oh shit, she's telling the truth She's stay out of Let her go Get in the car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Please don't leave me again I can't protect you if you do I haven't changed my mind Ruth, where are you going? You're staying here Do you think you'll go after Charlotte again? I don't know He's hell bent on finding your money Even if he runs away He'll still come back Cade를 불러냅니다 You figure I won't make a scene, is that it? You hurt my daughter 돈을 건네줍니다 You leave this cafe And you get straight on the highway out of town All you people ever understand is money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발길을 돌립니다 Lock in the fucking road Once you tell me something It can't be retracted Your whole body changes The way you smell Your reflection How it feels when your husband touches you We're not running What do you mean? You're running away from Mason's death You're trying to kidnap Charlotte So she can't leave the family And you were right All along We can't make emotional decisions Based on other people's choices So we just have to wake up And make the right choices For us and our kids And right now That means staying put 최고의 동업자인 카르테과 함께한다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말합니다 Someone recently told me that Standing in this very spot I would be able to see my future I understand now how true that is To prosperity And there was a time when I wanted to leave too And yes I had an affair And I did it Because I wanted to be someone else I wanted to live a different life And I was so wrong Because this is who I am And this is who I want to be 루스는 아버지의 시체를 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이렇게 오자크 시즌2는 끝이랍니다 몇 개월이 뒤 멕시코 카르텔 두목인 나바로의 구역에서 라이벌 주식인 라고나스 카르텔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루스는 카지노의 관리인이 되고 마틴의 200명이 넘는 직원들 중 FBI가 심어놓은 요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 세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와이엇은 루스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죠 I know how concerned you are about security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it too About safety I've been reading about the cartel war Navarro's lost 61 men in the last five weeks alone There's a saying in politics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And? And? Helen's coming into town Let's preempt that Picture on the idea of expansion 합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Navarro에게 눈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죠 No This would all be legitimate Except for the seat money from the drug lord We have Navarro's gratitude This would only increase it Wend는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정치적인 입지가 보호막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말합니다 We could be the very legitimate Very public face of Missouri gaming I mean, why should the Charles Wilkeses of the world Have a stranglehold on this state? Good night What? That's it? What do you know about your husband? What do you think he can win a war of custody? What do you know? I have always shielded my family From every aspect of the business But we have to be safe, right? You realize that this all goes away If he just disappears He doesn't know anything He doesn't know anything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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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hen you get frightened You withdraw Sometimes If you don't move forward You die May I offer an observation? Please 그녀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웬디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I swear she always takes your side I think she wants to sleep with you Let's just keep talking, okay? That was perfect I thought you were dynamite Um... We'll see you We'll see you We'll see you We'll see you Helen은 돈세탕을 진행하지 않는 마틸의 나무랍니다 I think that we killed the fed Agent Petty's DNA was all over Kate Landmore's truck They know you didn't kill him And it will I just need some more time before I start mov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be that building Look, I was sent here for a simple reason To deliver one simple message In person Launder the fucking money Starting tomorrow We're good Good Obviously I've been reading the news Just how stressed is our boss about Well, I can tell you from personal experience He's in a hyper-vigilant place 마틴은 카지노를 활용해 돈세탁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How? Casino security was all built around making sure that nobody steals money from the full cash boxes during a pit change But no one is watching the new empty cash boxes that are replacing them If those boxes are already won with cash Then our dirty money is circulation before anyone's even looking Like they pass jeopardized by the old house Is, Mrs. Harris named Cheeky, Woody's office She's grandma Uchi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A film noir She 다음날 달리는 와이엇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전쟁을 겪으며 사업의 지장이 생긴 나바로에게 웬디가 안정적인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였죠. 프랭크의 아들이 카지노에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안전한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신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경험이 있다면? 개는 그냥 꺼지마세요. 네, 네. 무슨 말이야? 대놓고 망신해준 루스에게 경고를 남기는 프랭크 주니야 프랭크에게 찾아갑니다 새로운 거래가 성사됩니다 웬디는 망해가는 카지노를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합니다 마틴의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헬렌은 자녀들과 함께 오저크로 향합니다 그녀는 남편인 진과 양육관 분쟁을 진행하고 있었고 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헬렌을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날 저녁 신경에 따라 이유로 남기고었네요 enden 왜 시끄러는 이릅니다 드라마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웬디의 동생이었죠 대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벤 대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벤 그가 오자크로 오게 된 이유였죠 대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벤 마틴은 프랭크에게 찾아갑니다 경쟁업체로 인해 칼과 아니타가 운영하는 카지노가 망해가고 있으니 해당 사업장을 무너뜨린다면 그들이 사업체를 넘겨야 될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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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는 지인들을 섭외하여 일제히 잭팟을 터뜨립니다 그들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카지노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깁니다 며칠 뒤 호텔을 포기하지 않는 아니타 그들은 호텔을 스프링하러, 네 호텔을 저의 호텔을 지신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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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를 불러냅니다. I need you to get Frank Jr. and his guys to smurf this week's run into the new casino. So you're moving money in the new casino and you're asking me not to tell your wife. We interrupted? We just came for the boat keys. I was thinking we should hang out. So, uh, you guys have a good time. Please, thank you. And safe would be great. He's fucking weird. Do you think you can move 250? Yeah. 고장 카지노로 향합니다. It's great fucking job communicating with your wife. She closed the fucking casino. The place is fucking deserted and chained up. Are your husband around? He is not. You shut down the new casino. We're supposed to start the roots this week. Ma티가 프랭크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For the month. How did you know the casino was closed? The blind. She had my boys crew over there. Something about moving money. From now on. You'll be dealing with me on this. To expressly do what you know we are not allowed to do. Because you won't help. 가족들과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마티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시도하는 웬디. Hello? Wendy, my girlfriend had a baby the other day. Huh? Santiago. I want a better life for them. For all of them. Huh? You closed down the new casino, Wendy. I have a plan. Plan? Yeah. Well, your plan is bleeding my money every day. You've trusted me so far. I trust my opinion of you. The only reason we can't move any money through the Missouri Bell right now is because of an audit that she brought down on us. Okay? I've seen the warrant. Wendy didn't cause this audit. You did when you decided to blow up a casino. This is very. If you don't sell us your hotel, you're facing financial ruin. Is that what you want? 헬렌은 지속적으로 웬디와 의금 마찰을 일으키는 마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Your slot machine idea? That really saved this last deal. Now, because of this new casino, Marty may have increased responsibilities. Well, we want him to set up the books, we'll need him on security, start-up concerns generally. Could you run the day-to-day at the Missouri Bell if Marty were away? Yeah, I could do that. That's what I was hoping. That's why you didn't tell me that I was gonna have to run this place while you get big muddy sorted out? What did you tell her? That I could do it. The fuck you think I told her? 불안감이 마티를 엄습합니다. They will bankrupt us. And for what? And for what?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칼을 향해, 모욕적인 말에 퍼붓는, 아니타. I should have married your brother. He was three inches taller than you! Hello? We got the hotel. Okay, good. 달린에게 찾아갑니다 카지노 사업에 합류시켜주는 대신 친권을 포기하라고 제의하죠 그네를 자극하여 얼굴에 상처를 남깁니다 카지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뒤 일반적인 범죄자들처럼 교도사로 끌려간다면 나바로는 마티가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심을 하지 못할 것이고 마티는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랭크의 수화를 정보원으로 포섭합니다 밴은 끊임없이 루스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루스 또한 능글맞은 매력을 드러내는 그가 나쁘지만 않습니다 음운의 인물들이 마티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루스 또한 능글맞은 미세먼이 루스 또한 능글맞은 미세먼저 밴은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원하지만 웬디는 동생이 카르텔과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티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저 마티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저 마티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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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벤은 자신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아이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마티가 없어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의 존재가 없어도 된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었죠 벤은 자신들끼리 벤은 자신들끼리 벤은 자신들끼리 벤은 자신들끼리 나바로 헬렌은 딸과 가깝게 지내는 샬롯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헬렌이 카르테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엘린이 알게 된다면 결국 가만히 있을 그녀가 아니었죠 마야는 연락이 끊긴 마티가 카르텔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벤에게 오자크를 떠나라고 말하는 뉴스 라바로가 마티를 불러냅니다 잘나가던 자산관리자였던 마티는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웬덴의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 들어 마티가 사망하는 꿈을 꾸었던 그녀는 꿈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웠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나바로는 웬디에게 말목장을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공간은 이제야 이 그녀에게 말해서 여행이 그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so .. 이 마디가 도와드릴게요 목장으로 향합니다 양치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가 성사됩니다 부모님의 방에 들어간 토미를 발견합니다 마틴은 마야를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웬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게 될 그녀를 끌어들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동안 마주해왔던 요원들과 다르다는 걸 마틴은 알고 있었죠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뀐 마티 루스는 주기적으로 카트텔에 돈을 운반하는 캔자스 마피아들과의 거래 장소에 도착합니다 평소에 틈만 나면 루스와 갈등을 겪어왔던 프랭크 주니어는 부하들을 통해 복수를 진행합니다 와이엇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아마도 루스와 갈등의 눈에 놓을 때 루스를 발견합니다. 밴은 그녀를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루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달리는 자신의 편에 서준 와이어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주변 인물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셀럽은 토미에게 차장합니다. 웬디는 FBA의 정보원이 있는 짐에게 마야에 대한 정보 조사를 부탁합니다. 사기꾼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야. 허나 이정도로 포기할 생각이 없는 마티. 밴은 루스를 불러냅니다. 고리대금 업자로 활동한 범죄자였죠. 증거가 없어 풀려난 상황이었지만 돈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마틴은 수사 당시 배제되었던 증거를 통해 그의 사기 행각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목장에 방문한 헬렌. 나바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바로에게 연락했죠. 상담실로 향합니다. 상담실로 향합니다. 상담실으로 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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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사업을 재개한 달린이 헬렌에게 찾아옵니다. 상담실으로 향하십시오. 상담실이 부elas balanced products. 보안관을 통해 약물을 유통하려는 날림 샐러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미는 또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모님들이 소환됩니다 방금은 진심으로 부족해? 동시에 주의하여? 아린이 없으니? 아린이 없으니? 아린이 아린이 어쩌면 이리와는 시끄러가? 아린이 없으니? 아린이 없으니? 아린이 없으니? 아린이 없을 때에? 루스와 벤은 어른들의 밤을 보내려 하지만 벤에게는 사랑하는 인연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비밀이 있었죠 같은 시간 무언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웬디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약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와이엇과 달리는 저녁식사에 쓰리가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묘한 사이에 눈치채게 되죠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루스는 자신의 선택으로 와이엇의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낯선 차량이 마티의 눈앞을 서성입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새로운 계획을 말해주는 웬디 태양이 떠오릅니다 일정 거래 도중 루스를 괴롭혔던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조나의 드론을 활용합니다 현아이 도중이 될 수 있는 낯선이 도중 그가 다가가서 도중 루스는 도중 멕시코 카르텔의 라이벌인 라구나스 카르텔이 벌인 짓이었죠. 트레버 유언은 마티를 감싸주는 루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출사함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루스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선보이는 케이들. 첫 번째는 루스의 발언이 죽는다. 또한 루스의 발언이 죽는다. 또한 루스의 발언은 마티 Byrd입니다. 트레버는 토미가 FBI 정보원인 걸 마티가 알아챈 뒤 카르테를 통해 그를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프랭크 주니어는 해당 사실을 고지곳대로 믿었죠 아마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마틴은 프랭크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족이나 다름없는 루스가 다친 것에 대한 문노를 표출하죠. 40년간 함께해온 제이컵도 마티와 얽히게 되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헬렌은 마틴 부부의 상담사에게 찾아갑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죠. 의식을 잃었던 루스가 깨어납니다. 같은 시각 상담사에게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비밀을 털어납니다. 그들의 비밀을 털어납니다. 그들의 비밀을 털어납니다. 마틴은 프랭크와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니 더이상 그들과 얽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랭크 쥬니어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물이 나타나죠. 와이엇은 루스가 없는 현실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틴은 상담사에게 찾아가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수, 유해? 수, 유해? 수, 유해? 수, 유해? 몇 시간 뒤? 모디가 오늘 아침에 일찍에 가서 전담했고, 우리의 치료자를 주식시켜보려고 했다. 우리의 카드로를 극장에 오셨습니다. 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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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로 주니어에게 찾아갑니다. 그 날 저녁 주니어를 만나지 못한 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벤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니어를 처리하기엔 그로 인해 벌어질 리스크가 너무 컸죠. 루스가 알고 있는 웬디는 다릅니다. 웬디는 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마틴은 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벤에게 찾아갑니다. 웬디는 벤에게 찾아갑니다. 웬디는 오래전 선거운동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꿈꿔왔던 재단을 설립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옥으로 보내기 싫다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죠 루스는 벤과 나누던 대화를 후회합니다 답답함에 털어놓은 진실이 그를 망가뜨렸다 생각했죠 그 마지막 날의 म을 채리티 이벤트가 잘 안되면 좋지 않 olm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나? 다일린의 약물 유통을 맡아주기로 했던 약속을 철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헬렌에게 찾아갑니다. 작동시켜서는 안 될 시한폭탄이 작동됩니다. 정작 본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벤은 헬렌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는 엘렌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엘리는 셜록과 조나를 불러냅니다. 그녀가 딸의 눈물을 본 이상 벤을 살려달라는 웬디의 외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벤이 카지노로 찾아옵니다. 헬렌의 부하인 넬슨이 그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기에 마티와 함께 서둘러 이곳을 벗어납니다. 웬디에게 데려다줍니다. 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죠. 벤은 웬디 몰래 헬렌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날씨에 전해야됩니다. ör Меня는 세상을 죽은 사람을 죽을때. 마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 동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웬디 죽을 때까지 후회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그녀에게 평생의 짐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베네시 씬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헬렌은 마티와 랜디가 딜을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웬디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언제나 적응하기 힘든 일이었죠 언제나 적응하기 힘든 일이었죠 웬디는 정신 진화를 앓고 있던 동생이 나바로에게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해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차마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웬디 벤을 병원에서 탈출시킨 루스의 행동으로 인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에 이어 벤까지 마티의 가족과 얽히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일전 와이엇이 전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더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웬디는 마티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후회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선 나바로가 원하는 미래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하는 마티 누군가 주니아의 차량을 미행합니다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마티와의 거래가 파탄난 프랭크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합니다 마티와의 거래가 파탄난 프랭크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합니다 라고나스 카르텔이 마피아들을 죽였다는 사건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카르텔이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군대를 보낼 것이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시켜준다면 사업에서 헬렌을 제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다음 날 그리고 같은 시각 벤의 죽음과 얽힌 모든 전말을 알려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 헬렌과 함께 멕시코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오자크 시즌 3는 끝이 납니다 피를 닦아낸 뒤 나바로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카지노 검찰샘 미국의 전쟁을 래고네스 침대 제 인생은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아니 아니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비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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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로 또한 달린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내부의 적이라 생각되는 합의를 경계하고 있었죠 언뜻 들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 해당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루스는 일전 자신이 근무했던 모텔로 찾아갑니다 이곳에 돈세탁을 위한 사업체로 하여 활용할 생각이었죠 같은 시각 헬렌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곳에 돈세탁을 위한 사업체로 하여 이곳에 돈세탁을 위한 사업체로 하여 이곳에 돈세탁을 위한 사업체로 하여 루스는 돈세탁을 진행하기 위해 마티가 제작한 금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곳에 돈세탁을 위한 사업체로 하여 시카고에서 사립탐정으로 활동하는 멜이 찾아옵니다 헬렌의 남편이 진에게 의뢰를 받은 뒤 이혼서류에 헬렌의 서명을 받으러 모자크로 찾아온 곳이었죠 마틴이 현 상황을 해결한다면 조나 또한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린을 불러냅니다 달린을 불러냅니다 멜은 자취를 감춰버린 헬렌을 찾아내기 위해 닉스 보안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날 저녁 정신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은, 제자리에 학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영국의 역할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긍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이 사이도 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들면 주신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날아가서 그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루스네 집으로 향합니다. 익숙한 얼굴이 마티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매우 간단했죠. 집으로 향합니다. 조나는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헬렌의 집으로 향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마야는 나바로가 자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프랭크는 달린과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죠. 닉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닉스의 빈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보안관이 찾아옵니다. 루스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웬디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들을 포섭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마련해야 될 금액은 웬디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죠. 달리는 마티의 아들인 조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티는 마야를 설득해 봅니다. 조나는 돈 세탁을 진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마련합니다. 루스는 일정 카지노에 방문했던 캐리를 유통망으로 활용해보자고 말합니다. 달리는 제약회사의 CEO인 클레어에게 찾아갑니다. 마티는 카르텔의 목표가 된 달린과 얽히게 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티는 카르텔의 목표가 된 달린과 얽히게 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스는 카르에게 향합니다. 루스는 카르텔의 조아 착용하며 그 위에 달린의 농장에 방문합니다. 달린은 캐리와의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틴은 클레어의 회사가 파산될 위기에 직면한 걸 알게 됩니다. 마틴은 클레어 회사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만 원하는 방법을 지켜봐야 합니다. 클레어, 우리에게 300만원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FBI의 원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약물의 중독 피해자들을 위해 선행을 하고 있었던 클레어를 공략해냅니다. 마틴은 나바로에 도움을 받아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합니다. 헬렌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보안관이 방문합니다. 다음 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나바로의 부하가 찾아옵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보지만 그동안 절질러온 제의 부계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나바로를 마야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루스는 달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약물을 제공받으려 합니다. 벤을 위해 추모 공간을 만들 랜디 이곳은 곳에서 렸을 때 위험을 잊지 않습니다. 엔터는 바로 여기. 하지만 이곳은 안입니다. 조나는 작업실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조나는 반전을 부서지 못한 것입니다. 조나는 이 방에서. 조나는 이 방에서. 연애리에 불을 받았다. 이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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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에서. 왠지. 이 방에서. 와이엇은 달린 몰래 수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루스를 나무랍니다. 전화를 제외한 가족들은 시카고로 향하고 달리는 물건을 빼돌린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달리는 프랭크에게 찾아갑니다. 그와 함께 중독재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마티와 웬디가 일을 가로챈 상황이었죠. 달리는 프랭크가 유통을 그만두게 되며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돈을 지급할 수 없다 말하고 샬롯의 에린에게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들려줍니다. 마티는 샘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클레오에게 향하고 웬디는 세이퍼 의원을 재단에 섭외하려 하지만 웬디가 정치계에서 활동하던 시절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세이퍼는 함께할 생각이 없었죠. 루스는 캐리와의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뵙도 모aina 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실 수 있는 뵙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뵙은 여기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죠, 젠개. 아패에 전달할 수 있으믄 다 아패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아프다아 empathvares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진고, 이제 이 영상에서 뵙도록 해주었다가 전달할 수 있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은하수, 젠채, 그 보다, 저에게 정치 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Hardy, 나, 정치, 구ú이 가입 비토죠. 그로부터 몇시간 뒤 나바로에 연락을 받은 마야가 차량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시간 뒤, 그로부터 몇시간 뒤, 더 많은데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스트, 토스트 제 업무는 제 업무는 제 업무는 제 업무는 제 업무는 제 업무는 제 업무가입니다 루스는 가게 운영과 돈세탁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샘을 매니저로 고용합니다 물건을 클레어의 공장으로 옮깁니다 루스는 캐리와 함께 카지노에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루스 그리고 딱 봐도 지나칠 정도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캐리 루스의 응급치료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캐리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캐리의 운전기사와 함께 달린의 집으로 향합니다 시신을 철회합니다 밖에서iiii이 디디가 멜은 헬린의 실종과 벤의 실종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헬린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녀가 사업에 벤을 활용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보안관은 앞선 약물사건과 연관된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게레라는 루스가 약물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지로 조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Carlson 골이. 이제 달린의 사항을 사기 fui수 cr Спасибо, 그리고 구속을 전환하는 게 알기도 하고 두려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션에서 일어난 일rings사업을 통해서 관계를 해 봅니다. 이 정도면은 두 번째까지도 나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은 연관되어는 일협을 통해서 인연하를 통해 조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주ogram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나를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른 루스는 이 정도가 정복이 되었습니다. 루트가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고 하비는 수송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마야를 복역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케리는 루트와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케리는 루트의 카치노가 중단한 아메리카에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 조나? 엄마가 집에 가고 싶어? 너희 형이 잃어버렸나? 너희 형이 잃어버렸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저의 온갖 사람에게 듣는 것을 듣는 것을? 저의 온갖 집에서? 합인의 현장에 마야가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합니다 마틴은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클레이에게 지급해야 되는 아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양기비가 필요했고 달린의 사업물품이 헤로인은 아편을 가공해서 만드는 약물입니다 이 말은 즉슨 제품의 상태가 훌륭하다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같은 시간 바티와 웬디는 시내에 붙어있는 밴의 실종 전단지를 발견합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이퍼 의원이 오자크로 찾아옵니다 손자가 제작하고 있는 상품이 판매되기 전 해당 사실을 알아챈 인물들이 이윤을 챙겼고 그 중에는 자신의 아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FBI의 눈을 피해 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죠 달린이 프랭크를 통해 판매한 약물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티는 프랭크와 구매자들에게 1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여 약물을 해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두번째 구매자가 도착합니다 두번째 구매자가 도착합니다 루스는 구매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프랭크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사과를 전합니다 왠티는 멜에 대해 알아낸 정보를 알려줍니다 구매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 루스에게도 10만 달러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마티 구매자의 주소를 알아낸 정보를 알아낸 정보를 알아낸 정보를 알아낸 정보를 알아낸 정보를 알아내고 세이퍼는 웬디를 통해 아들이 FBI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와이엇의 친구인 셜렛에게 도움을 요청한 마티 마티 가족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달린 달린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을 웬디가 아닙니다 달린이 판매한 약물을 자신들이 구매했다고 말한 뒤 그녀를 약올리듯 미소를 짓습니다 이쁘게 불러올리듯 미소로 다음 날 달리는 병원에 입원하고 현금 수송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으로 인해 무거운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FBI 본부로 향합니다 웬디는 조나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나바로는 파비에게 자리를 넘긴 뒤 여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나바로는 파비에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권력을 넘겨줍니다 독자적으로 그들을 처리한다 해도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았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는 합의 자율을 꿈꾸던 마티에게 비상신호가 켜집니다 나바로는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FBI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마티는 트럭 폭파 사건의 배후에 합의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히 말합니다 as they never would have hit the Feds like that. it made sense someone has to keep those fucks in check you think you can fuck me with a heroin the rehabs and now you can go behind my back to my son you're gonna settle that 500 grand for those rehabs right fucking now then you can stay the fuck away and stick with fucking up your own kid are you hearing me i will burn this place 웬디는 모텔 매니저로 근무하는 샘의 도움을 받아 조나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웬디는 아동복지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신장마미를 일으킨 달린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문제 해결하는 마티 프랭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루스는 주니어에게 찾아갑니다 what's up? what's up? hey come on your dad went up the hill to see Darlene and he's not coming down i'm sorry 같은 이시가 존아는 샘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이엇은 달린과의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달린과의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와이엇 FBI와 나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나바로에게 자유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카르타르 수장으로 운영을 활동하며 현금 수송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깨를 정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우정도 그 시각을 넣는 건가? 네, 제가 했고 우리 연구하고 우리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희도 왜 너희야 사용하는지 5년짜리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미스터 너바로입니다.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미스터 엘리산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뷰로는 미스터 너바로는 이 상황이 확실합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FBI에게 어떤 것을 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5년 뒤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클레어는 마티에게 제공받은 물품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각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야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죠 나바로와 하비의 의심은 마티네 가족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마티의 예상대로 하비는 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곧장 짐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티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음날 와이엇과 달린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사명권을 얻기 위해선 나바로에게 제안했던 조건을 10년간 수행해야 합니다 부부가 된 그들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편집을 작성하는 루스 와이엇에게 향합니다 프랭크에게 전화를 겁니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마티에게 향합니다 범인을 죽여요 범인을 죽여요 범인을 죽여요 범인 구uch! Hey, listen, listen to me. His name is Javi Alessandro. And I'll tell you everything I know. Do not hurt this man. Or what, your whole fucking family will be murdered, huh? If you want to stop me, you're gonna have to fucking kill me! 와이엇과 나누던 평범한 대화가 그립습니다. 합인은 마티와 웬디를 시카고로 부릅니다. 웬디는 루스가 합인을 죽인다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가 정답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총기를 구하기 위해 프랭크에게 찾아갑니다. 시카고로 향합니다. 다음날, 화티와 웬디를 발견합니다. 합인은 클레에게 제공하는 물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준다고 말합니다. 스톱옵션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카르텔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스톱옵션을 보고 덜 지금 conceramiento. 가루했다. 슬픈데들, 지민. называется ed Simmons 변호사에 대해 says. 마티와 웬디를 미행합니다.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을 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죠. 회사로 운행합니다. 웬디는 본인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을 핑계거리로 내세우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마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합의에게 전화를 겁니다. 1호부터 몇 분 뒤 자신이 루스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마티 마티는 루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사유가 상체를 놓고 계십니다. 사유가 부족하기 위험했습니다. 이럴 sev의 삶은 시도하여 그녀가 저에게서... 우리는. 이것은 이것이. 이것은 당신을 만들 수 있는 것. 당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주의하여 자세히 제한을 가지고 저는... 제가... 저는...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뱅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은... 당신은... 당신이... 당신은... 당신이... 당신은... 하비가 없어졌으니 클레어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없고 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클레어는 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웬디는 조나가 하비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웬디는 나바로를 멕시코로 송환시켜 카르텔의 수정으로 복귀시키자고 말하지만 SDN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까웠죠. 카르텔은 하비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마틴은 마야에게 도움을 구해봅니다. 마티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웬디는 SDN 리스트에서 라바로의 이름을 삭제한다면 카르텔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믿어줄 수 없는 라바로 네이션은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벤을 찾아내기 위해 오자코로 찾아갑니다. 아, вы работаете? 응, 약간. 네, I'm staying a while. I needed some space. Well, you better tell me all about it. Mrs. Bird, how was your morning? He's interested.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성녀가 휘두른 아버지 쪽 와이어스 위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같은 시각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는 그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목소리로 할 수 있는지? 저게 그는 일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오엄아의 arrest은 모든 것이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많이 찾았을 때의 일을 하여. 이곳이 둘이 모두가가 되었나요. 라바로를 위협하는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직원들에게 마티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블루보드 뻔해 보입니다 합의를 대신하여 루스와 거래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날 저녁 제작장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브라이너지 못 살펴보기 전혀 없어서요. 네, we'll see about that. Dad, please. They almost killed you last time. We have to put this right. Your dad's doing this for our family. He's doing this for you. How'd you know he wouldn't kill you? I'm just saying it was a bold move getting him out of solitary. 멕시코에 도착합니다 조직원들에게 하비의 죽음을 전달합니다 조직원들에게 하비의 죽음을 전달합니다 조직원들에게 하비의 죽음을 전달합니다 조직원들에게 하비의 죽음을 전달합니다 누구야 할인가요? 조직원들에게 하비의 죽음을 전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이도 전달합니다 주기의 일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달한 거에 대해 차지하기 위해 카밀라는 하비의 어머니입니다 남들보다 야망이 컸던 아들이 카르테 활동을 하며 사망했던 아버지와 남편처럼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죠 원래 근무하던 장소로 돌아간 게레라 보안관을 대신할 새로운 보험관이 등장합니다 루스가 양말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웬디 끊임없이 질문 세례를 퍼붓는 와이코프 네이선의 등장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깁니다 라바로를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셰이퍼와 같은 임원들의 영향력과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클레어의 기부금이 필요했지만 이를 위해 거래는 중단되어 버린 상태 낯선 차량이 루스를 미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nouvelles 루스가 약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정식 보안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약물 운반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규정 업은 다리 낼 수 있고, 좀 적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 가고 있는 학생들은 어필 수 있어요. 한upp은 일정받은, 매력이 또став한. 너는 가지고 있는 건 몰랐어요. 같은 시각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과다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바루에게 암살자를 보내 임무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루로와ры스로는 그 Bot의 Lacists 간을 엄청나게 하는 각인 지속에서 sink 공문을 시작합니다 보안관은 달린의 집으로 향하는 루스를 발견합니다 루스는 웬디에게 찾아갑니다 짐은 예정되어 있던 기금바른 행사를 취소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매력이 정발된라 짐은 장례입니다 We have one more crack at this. Tell me that you ordered the hit on Navarro. Come on. I didn't do shit. Back down. No! I know that you did it. I fucked with the books. That's a stop-burner. But I didn't try to have him killed. Please tell me the truth. Please tell me that you ordered the hit. Come on. I'll give him some mo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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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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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ordered the hit. Say it again. I ordered the hit. Enough. Yeah, butter. The attacks are no longer in the carter's fire. The attack is not too bad. It's not good for him to be alone. He needs his family. It could be different. But not impossible. You said you had political connections. I'll see what I can do. Okay? It's not bad. The attack is not bad. You had to get your money in the carter. It's not bad. Yeah, exactly. I heard Shawn Medical got pulled out of your foundation. What the fuck is going on? We'll get the money. One way or the other. I promise you. 설상가상 나바로를 리스트에 지우지 못하도록 멕시코 변호사들의 로비를 진행하고 있었죠. 마이애에 도착합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마틴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급하면서 올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행이로 가고 있는몰로 일을 생각합니다. 지급은 그 외국에 공부한 경험을 합산합니다. 진문도 마틴은? 을 loanessions 이어져서 오 куда 났고. 마이픽은 여기에 고사한 나바야. 다음은 내 거랑 뉴스에 대답합니다. 은 은은th, 서엘과 갈수록 당장 수업에 대답합니다. 마티의 선택으로 모고한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마티 네, 나의 뱃은... 머리가 화면이 잘 안된다 그런데, 나의 뱃은... 그리워지게 말할 때... 나는 네, 나의 뱃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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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와 웬디에게 향합니다 I want to buy you out of this place. You get Shaw's money for your foundation, I get control of a bill. You have a criminal record. They won't put your name on a license. That's why I'm bringing on Rachel as a partner. Seeing as it's Darlene's land only feels right for it to be run by locals. Ruth, you know what we do here. We can't possibly sell you our entire share. So what's your offer? Ten percent. And your name doesn't go on the license? We keep this thing under the table. I'll consider 85. Wendy는 루스가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하비를 죽여,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루스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선 와이어처럼 무고하게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I can talk her down to 25%, still be in control. Claire promised Harvey's mother stock in the company. We can use that. We can pressure Claire back into a deal with the foundation. Camilla won't be a lie very long. Once Navarro hears the truth about her. Well, the truth can wait. We can give her up to Navarro anytime. But what makes you think that she's not gonna go after him again in the meantime? It's much safer if we get the money from Ru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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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은 마이애미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1년 전 경험했던 지옥 같은 삶을 돌아가고 싶진 않았죠. You lost? This was taken at a toll booth outside St. Louis two days after he was released from the mental facility. A couple hours later, they stopped for gas, they stopped for food. I got two of them going in, but I only have one of them coming out. . Merren 벤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진실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마티노 의도를 알 수 없는 카밀라에 대한 정보를 라바로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는 손님이 마티를 기다리고 있었죠. 레이첼은 블루캣에서 근무했던 턱에게 찾아봅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턱을 신경 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티 마티가 FB에게 전달해준 현금 수송 차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틴의 조직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미끼 차량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카밀라에게 스톱 옵션을 제공합니다. 레이첼은 루스가 카지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마티에 대한 실망이 그네를 루스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죠. 마티는 웬디에게 찾아갑니다. 마티는 하비의 변호사에게 수송 차량에 현금을 채워 보내라고 지시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었죠. 같은 시각 달린의 남편이었던 와이엇이 사망했으니 그녀의 재산을 루스가 활용할 수 있었죠. 이 시각은 다른 사회에 대해서는 다른데요. 결국에는 내 이름을 받는 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가인은 하위의 진심을 받게 되었고 이 시각은 좋은 사이의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가 네이션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방금이었다 루스와 레이첼은 윌크스에게 찾아가고 메른 마야를 통해 CCTV에 찍힌 인물이 멕시코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웬디는 카멜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전보다 더 거대해진 카멜라의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메른 네이션에게 찾아갑니다. 윌크스는 루스에게 도움에 손길을 내밉니다. 사업이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사실상 마티와 웬디에게 버림받은 윌크스가 주저할 이유는 없었죠. 카지노와 연관된 자신의 지분을 루스에게 넘겨준 뒤 루스의 전과를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루스의 전과를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루스의 전과를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루스는 윌크스의 전과를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루스는 윌크스의 도움으로 판사와 만나게 됩니다. 루스의 전과를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if you mess up again it comes back on me this is everything to me good a petition for jonah and charlotte to come live with me i'm not signing anything then i'll see you at camden county family court in three days for a hearing you don't want to do that neither do you i got my investigator ready to testify and you know very well what he's got on you get the fuck out of my house mel의 증언이 판결에 중요한 역량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wendy we just need to make sure that mel never makes it to court 쉐이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what do you need? my grandson's voting machines 쉐이퍼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정치계에서 활동했던 wendy는 이를 허락할 수 없었죠 허나 그의 도움이 없으면 나바로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없고 mel은 시카고 경찰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yeah well you're gonna need four maybe five new faces to pull 쉐이퍼's weight i can put together a few names make a list but it's gonna take some time for them all to get on board we can't let them go to north carolina with my father hi senator schaefer's office please it's wendy bird calling sounds like there's a pretty good cop before he stole code we know the chicago police department has had a tough pr hit lately wondering maybe a donation how soon you want to get this done? today mel에게 찾아갑니다 you people are good Jesus Christ look you can do some real good as a cop again don't talk to me about that okay all I wanted for the last four years is a chance to be a cop again I can promise you you've reached the absolute end of what you can learn about my brother mel은 오자커를 떠나고 루스는 꿈에서만 그리던 현실과 마주합니다 I ain't got a criminal record no more email came in from board of corrections 10 minutes ago 나바루와 카밀라는 돈세탁 액수를 평소보다 늘리라고 지시합니다 it's a pharmaceutical deal we're gonna need more product and that needs more land when can you get me off this list I'll call Jim and tell him what it's four month window now needs to be accomplished four days you know you know she is spreading that money around to buy loyalty with the lieutenant yeah I know because you know we need to get him off the list right now so that we can tell him what's going on and he can take care of her fuck fuck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we can give you what you need in Michigan and Wisconsin we can take care of her we can take care of her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Mr. Davis would you like to proceed with the hearing without your witness? 탄원서를 통해 재판이 진행합니다 판사는 조나와 샬럿이 겪은 불완전한 가정생활과 마티와 웬디가 폭행으로 체포된 점을 빌어 부모의 강요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빌어보지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I'm sorry but please do not take my children I am not doing this to hurt you I am just trying to keep my grandchildren safe and stop making a fool of yourself, Winnie Marie 다음 날 벤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향합니다 Hi I need to check myself in I am not feeling well here here's my here's my insurance card and my driver's license John will you please just take this take this I will pay double just just let me in for one night Here's a list of therapist scenario What hey hey what's going on? Kenny what's going on sorry Mr. Bird they have the paperwork 압박적인 방법으로 카지노를 인수한 루스 Whose name is on the license? 돈 세탁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카지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카밀라와 나바로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I got Mary Shuler CFO of AFL CIO Mary Shuler? And Richard Kaiser's pack had to cancel their silent auction That is unbelievable God if we can pull this off, meet this fiscal goal, get this particular group of people to coalesce, at that point game over God you're a beast 마틴은 조만간 진행될 모금 행사에서 돈 세탁을 진행하자고 말합니다 FBI과 연관된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웬디 Image is everything in that world I can't lose it You've got to get them to come home I'm not so sure I can do that I'm not so sure I can do that 마틴은 아이들을 설득해 보지만 샬롯과 조나의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입니다 짐을 챙겨 떠납니다 I think this is the last of it We're gonna head back to the motel 그날 저녁 Hey I need you to do me a favor You need to let my colleagues launch their money You understand me? You understand me? I just... I just... I just... 마티에게 찾아갑니다 앞서 벌어진 상황은 웬디가 독자적으로 진행시킨 일이었죠 소식을 접한 루스는 카지노 수익과 관련된 경로를 바꿔버립니다 카밀라를 카르텔의 수장으로 만들어 거래를 진행하자고 말합니다 현금 운송 차량만 무사히 전달할 수 있다면? 카르텔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걸림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Well, my family means a lot to me too And yet you'll have me kill my own brother to make all this possible Who made the attempt on your brother's life? Now that I know all these What makes you think I won't kill you? Because of that she get the FBI I'll need to be si to mar one last time 나바노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Why are you planning on killing another cartel head? No! 사실상 SDN 리스트를 위해 인연을 유죄해왔던 쉐이퍼를 이사의 자리에 앉혀놓을 이유 또한 사라졌죠 카밀라는 하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루스가 하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면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루스의 차량을 누군가 미행합니다 봉안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외트의 죽음에 complexes 그녀는 아르바이트에서 렐은 루스를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고 카지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레이첼을 발견한다면 카르텔의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 카밀라에게 FBA와 협의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마틴은 나바로가 이 성도 중 살해당할 거라고 얘기하죠. 루스는 웬디에게 찾아갑니다. 루스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총을 챙겨 네이션에게 향합니다. 네이션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첼로과 조나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는 무력으로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병원으로 향합니다. 벤을 곁에 두면 마티로부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자극이 없다는 걸 웬디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도 어떻게든 해결해오며 지금까지 버텨왔죠. 전력이 강하거든요. 부동산 펜차에 nenhum 제품을 향해 불러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틴은 루스에게 찾아갑니다. 라바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밀라와 FBI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니 루스에게 있어 큰 문제는 아니었죠. 왼디에게 있어 가치가 없어진 쉐이퍼 카밀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질문을 클레어에게 건네줘. 루스에게 더 이상 묻고 루스는 루스에게 더 이상 묻혔습니다. 루스에서 파트너가 버텨게 루스 positioning의 방식으로 루스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일찍 나와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와라야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응. 여기서 나와라야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같아. 같은 시간. 내가 놀아볼게. 내가 욕한 것 같아. 집으로 향한 루스를 낯선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그 앵사를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갑지 않는 얼굴과 마주 하게 되죠. All I could think about was you people. And then I started thinking about this guy. I mean, who doesn't ever fill a cookie jar? What's with that? That kid loved your brother. Your brother wanted to run away, raise goats. So I sort of got a crazy obsessed with finding out what's inside this cookie jar, you know? DNA. 이렇게 오자크는 끝이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